네 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 오늘 3월 3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 깨닫는 귀한 축복의 시간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출애급기 14장 그리고 욕기 32장 누가복음 17장 고린도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지혜 지식을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지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있어야 이 삶에서 유익함을 아는 사람들이 학위를 따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 삶의 유익함을 얻고자 함이죠. 그런데 그렇게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온전하게 사람의 삶을 구원한다거나 좀 편하게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행복감을 줄 수 있는가를 질문해 보자면 그러지 못하다. 책에서 깨닫는 또 인생의 삶에 살아가면서 얻은 그런 지혜 지식들은 정말 나를 온전하게 행복해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마음을 하나님의 크기를 아는 그 지식은 조금이라도 내게 주어진다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삶의 문제를 구원을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다. 먼저 출애국기 1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끔 하시고 바로에 이집트의 군사들은 다 수장시킵니다. 왜 그 일을 하셨는가? 왜 그 일을 하셨는가? 바로 4장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크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국을 통하여서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신 능력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끔 건너가는 그 앞에 홍해 쪽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뒤에 애국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을 보면 11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국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야 당신이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느냐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아니 어저께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상황 앞에서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니까 불평하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이유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국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눈을 들어본 적 모를 애국사람을 봤다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 속에서 문제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믿음은 실망과 좌절로 불평으로 바꾸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를 정말 교훈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그 장자를 죽게 하신 놀라운 능력을 해놨는데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붙잡힐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질 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그렇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전부 14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행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히 하셨고 그를 쫓아오게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오게끔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불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어찌 보면은 사각지대처럼 꼭 사로잡혀 있는 그 지역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이제 모세에게 명하여서 바다를 가르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애국군대는 그 물에 다 수장되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연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서도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불평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혹이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하루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이 이 삶을 이 하루를 성공하게 성공으로 이끌어 가게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어진다. 욕기 이제 드디어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젊은 그 엘리후가 나타나서 그 어른들이 말하는 것에 감히 끼어들 수가 없었죠. 왜? 인생을 많이 살아간 그 지혜들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서 그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자기의 어떤 어설픈 지혜를 가지고 끼어들 수 없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욕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고 새 친구는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욕을 정제하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엘리후가 자기의 입을 열면서 자기의 지식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욕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긴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보다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면서 아니면 자기는 결백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의에 취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의 취해다 보니까 또한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욕에 대해서 욕이 행하는 것에 오직 정제함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지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것으로 내가 생명을 나는 더더욱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속한 인생으로 바꿔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하나님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나를 부인하게 되어지고 왜? 하나님 것이 좋으니까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니까 그 아름다운 것을 취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극히 우리들의 자연적인 현상이죠. 물론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포기하며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삶이 되어진다.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똑같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지금 제자들에게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느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랬던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니까 어찌 계속 한 번 지은 자기에게 해를 입히고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한 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죠. 두 번? 그런데 지금 일곱 번 내게 들어와서 일곱 번이라도 내게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서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건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는 부족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에게 겨자씨가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오. 그것이 너에게 순정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 정말 참 믿음 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참 지식이 정보가 있다라면 이런 일도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불가능한 일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이렇게 고린도 후소 2장입니다. 고린도 후소 2장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좋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14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그리스도의 지식을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지 그리스도를 아는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결론 나는 정말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면 예수님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셨죠.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자체이니까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본체이지만 우리를 위한 십자가 지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삶에만해 부활하셨다. 그 어떻게 보면 몇 줄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나를 구원하게 하고 또 나를 생명에 이끌게 하는데 하물며 이제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어진다. 라면은 나를 점점 더 그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정도까지 그래서 온전히 영화로운 그 삶을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이 더 커지는 곧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